여러분, 여러분! 저희가 마지막 진에 찍고 있는데요. 제 차예요. 트레일러 촬영을 위해 플렉스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, 채영아, 내가 운전을 못 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난 잘할 수도 있어. 언니, 언니 너무 잘해. 뭔가 다들 나를 불안하고 걱정해야지만 막상 했는데? 베스트 드라이버 반전이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되게 안전주의자야 알아?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말간불인데 겁나는 거 면허 좀 따 면허부터 따세요 채용 씨는 나 뭐 할 일이 없었어? 채용이는 진짜 솔직히 나보다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차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너무 오래됐어 나와 운전해 보니 진짜 너무 안전주의입니다 그렇게 예쁘죠? 진짜 깜짝이야 Trading 이게 나중에 많은 곳에 안전주가 카카경을 찾아요 괜찮아 연주의 시간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안나오고 아이콁은